세 번째 정의 하하하하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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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승과 제사였던 적으로 적이라고요? 잘했어 오늘 두 분이서 레퍼토리 비디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저 혼자 해요. 지영님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지영님을 위해 두 명이 지영님이 불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영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온 지영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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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저희 집에서 구르도마돌에 선식으로 댄스 룹궁 대표 룹궁 대표 유현님께서는 본연이 1대3을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연주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쪽에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저희는 이제 연주도 하지만 보는 것에 또 시간을 받을게요 밸런스가 많네 네 많으게요 내 꾸며놔서 한 긴장이 좋네요 좋아 잘 먹고 뭔가요? No! God! Please!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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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스케일이네 스케일이네 재밌다 아 정말요 뭐가 제일 쉬워 보이시나요? 뭐가 제일 쉬워 보이냐고 쉬운 게 없어 저 하나 스케일 얘기하자면 저 대학 졸업시험 때 모든 스케일 장조 단조 모든 조를 다 준비해 가요 무대 위에서 너 무슨 조 해 이렇게 하면 정말 다 해야돼 우리 학교예요? 펠레스 각오한 메시카 너무 오랜만에 주어진 과제곡들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오 성공 뭔가일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바위바위이에를 그럼 던지나요 그거 좀? 여기 여 이 정도면? ㅋㅋㅋㅋㅋ 클러스러 신중불이니까 제의 신중불이 신중불이 신중불은 아 빨리 잡았어 하지마 신중불이 신중불이 파간회의 신중불이 내의 신중불이 신중불이 USB 이승 네 오, 오 오!!! 여기 아따 아아... 오 마이갸시 오 오 배치 반출했는데? 반색가요? 네 사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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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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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피클 피클 하기 하기 하악 하악 아 ㅋㅋ ㅜ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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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할흠 야 뭐야? 이자 있어요. 음... 아... 4. 사라사 때 속품? 사라사 때 속품? 응... 이걸로 학습하느라 헷갈린다, 잠깐만. 찍을려! 1. 사라사 때 속품? 2. 사라사 때 속품? 스킬이 뭐였어? 1. 사라사 때 속품? 안 했어요. 2. 사라사 때 속품? 뒤로 가려야 할 것 같아요. 잠시만요, 제가 찍을 빠른 부분을 기억해볼게요. 2. 사라사 때 속품? 너무 오래 했어. 이거 됐어? 지원군이 할 수 있어요. 지원군, 지원군. 지원군 가능하게 해 주세요. 3. 사라사 때 속품? 5. 사라사트 아누아아아... 저희 조ênöt vários 1. 어 datasets 2. 사라사 받아봐 3. 사라이수 하하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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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으 시작합니다! 오와! 근데 진짜 잘한다! lerde? 3, 2, 4, 2, 3, 1 오! 잘한다. 바람이 дела? 예. 너무 좋다. 2. 3. 프리미프 2. 3. 프리미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너무 하셨어요. 4. 프리미프 3, 2, 3, 4... 와... 응점을 때가 완전 먼저tschaft다. 오오오 1, 2, 3 3. 4. 4. 4. 4. 5. 6. 6. 7. 7. 8. 9. 9. 10. 11. 12. 12. 12. 12. 13. 14. 14. 15. 16. 아니요. 다른 부분이나 해요 뭐 이거 아니야 저 없어요. 저도 타락 사태를 너무 어릴 때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아까 나도 거기서 걸려 거의 밖에 틀리라니 아니면 뒷부분 아 나가세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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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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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세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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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음 음 음 으 음 으 으 으 으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뉘어 파킹에 대한 각오 하나 되실 겁니다. 아... 힘드네요. 아... 아...